자, 보자. 지금 얼마나 남았을까? 아가? 혜원이? 반페이지요. 반페이지요? 퇴정하는 거야? 네. 일단 빨리 하는 데까지. 난 왜 저한테는 안 남겨요. 뭐, 안 찍어도 안 남겨요? 아니요, 저 진짜 하고 있어요. 아, 그래? 얼른 해. 오늘 30 몇 번으로 타면 되죠? 36번이죠? 알다. 36번. 맞니? 어때요? 맞아요? 네. 네, 36번. 형님, 여기 공이 좀 했어요? 읽어봤어요? 응, 이제 알래요. 네. 다 했어? 브레이크는 너네를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야. 브레이크. 야, 이거. 브레이크. 짜증나. 브레이크. 나 일곱을 다 가르쳐줘야 되네? 아이고, 죽었다. 죽었어. 1. 자, 웃어요. 36번의 내용은 이거거든요? 지구 탈재. 지구 탈생이 어떻게 되느냐? 한 번에 한 원자씩 생겨서 지구가 탄생됐다. 그래서 어... 과학자들이 불러. 얘가 오염식보사야. 목적어가 없어. 얘가 목적격관대야. 뭐라고 불러? 헤비츠라고 부르는 형태. 그런데 다양한 형태. 형태. 현벌의 한 원자씩 결정체가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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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이 크리스탈, 결정체라고 하는 얘가 어떤 거고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거로 얘가 36번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볼까? 아마도 너는 이걸 해보죠. Have a word. 들어봤을 거다. 너를 이 농담을 너는 머무니? 코끼리를 어떻게 머무니? 우리를 왜 농담하잖아요.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거 세 가지면 되죠? 세 단계예요. 냉장고 아니지. 냉장고 문을 엽니다. 코끼리를 넣는데 얘 자른데? 잔인한 새끼. 냉장고 문을 엽니다? 코끼리 너 괜찮아? 너 AI같아 지금. 옥공같아. 그잖아요? 화가 나있어. 코끼리를 넣는다? 하고는 다르다? 얘도. 코끼리 어떻게 먹니? 어떻게 해? 다음? 한 입. At a time. 한 번에. 한 번에 한 입씩 먹으면 된대. 왜? 이쁘게 나와? 한 번에 한 입씩. 그리고 나 오늘 첫 스타트를 첫 스타트를 두시 반에 했거든. 두시 반에 수업해가지고. 두시 반에 수업해가지고. 두시 반에 집고. 집고를 시작해가지고 다섯시 반까지 집고하고 다섯시 반에 소육 수업하고 일곱시에 예비고휴일 수업하고 니네 지금 여덟시 반에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두시 반 부터 지금 열 시까지. 땀수 안 부터 가요? 네? 죽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선생님 우리 반은 왜 영상 안 찍어요? 이러는 거야. 보통 결석이 있으면 영상을 찍잖아. 근데 결석이 완전 없어. 애들이 세 명이 되게 열심히 와요. 총 세 명인데.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학교에 가면 다른 반 애들은 다른 선생님 반인 거야. 그래서 그 영상을 틀어놓고 교실에서 막 재밌게 노는데 절반의 영상이 없으니까 뭐 틀어두잖아. 막 이래. 어? 그래서 오늘 찍었거든? 옛날에. 그래서 그 영상에 보면 일단 썸네일 보여줄게. 제 그 한 명이 필통인데 토끼 여기야. 아 잘 봤던 건가? 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 토끼. 나 그 토끼 너무 귀여워. 핑크색이야 심지어. 그래서 토끼를 여기다 꽂아놓고 여러분! 막 이렇게 해서 수업을 했거든. 안 돼. 가서 열심히 학교에서 보라고. 힌트 안 하세요? 어? 난 그거는 힌트 안 와요. 매일 정신 택이랑 비슷한 거 같아. 어떤 영상에는 막 춤추고 있어. 나 정신 생일 보고. 어 뭐래니? 어. 내 의식이 흐름대로. 어. 됐죠? 가볼까? 한 번에 한 입씩 먹으면 된다는 개념으로 지구는 너는 만들었니?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니? 걔도 간단하다. 한 번에 먼저 하라. 원자는 뭐냐? 더 베이징 빌딩 블럭이다. 기본적인 건물 건축 만드는 요소죠? 뭐에? 결정체예요. 그리고 얘가 because의 뜻이에요. 때문에 모든 럭스에요. 모든 골들이 are made of of 까지가 동사죠. 그렇죠. 구성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얘를 consist of, consist of, consist of. 맞죠? consist of로 써도 돼. 구성되어져 있다. 모든 암석은 크리스탈로, 결정체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쪽에 더 비교급, 주동, 더 비교급. 뒤에 주동이 생략됐어. 그래서 해석은 더 뭐 뭐 하면 할수록 뒤에 꺼. 더 뭐 뭐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금은 첫 번째 더 more. 더 비교급이야. 이 more은 much의 비교급이야. 네가 주어. 주어. no. 안다. 뭐. abou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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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에 대해서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원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다음에 더 베럴이죠. 콤마 더 베럴. 더 좋다. 비교급 지구가 뒤에는 이 비지가 생략되어.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게 결정체인데 결정체를 구성하는 게 또 원자잖아. 그래서 원자에 대해서 네가 많이 알면 알수록 지구 탄생에 대한 이해를 더 잘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음. 결정체라고 하는 건 어디죠? 다양한 모양으로 어떤 모양이냐 과학자들이 해빅치라고 부르는 다양한 모양으로 옵니다. 해빅치 뭐라고 돼 있어요? 해석에 어? 그렇지 이습성은 왜 생기냐 즉 크리스탈 모양은 왜 생기냐 빠르게 식냐 천천히 식냐 주변의 온도가 어떠냐 바람이 부냐 안 부냐 이런 환경 때문에 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흔한 크리스탈의 숙성을 포함한다 어떤 게 있냐 삼각형이 있고요 삼각형이 있고요 육면체의 백사곤이 육각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이건 모른가 봐요 육면 또 시작하네 육면의 육각형 이렇게 있다 오케이 그래서 주로 크리스탈은 형성된다 자 여기서 호흡은 호흡은 자동사도 있어 자동사 형성되다 자동사라는 건 뒤에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성도 있어 무엇을 항성하다 그럼 얘는 뒤에 목적이 오겠죠 위에 두 개를 다 쓰였어요 여기서 오케이 근데 얘는 형성된다 목적 없잖아 크리스탈은 주로 형성된다 뭐 할 때 접속사 리키즈 뭐가 액체가 식을 때 여기서 동사야 해 얘가 접속사니까 제가 동사겠죠 그리고 식을 때 뭐처럼 예시를 들죠 접속사 니가 만들 때 얼음을 만들 때 처럼 어떻게 식느냐에 따라서 결정체의 모양이 성성된다 그래서 many times 크리스탈은 성성된다 인 웨이지 방식으로 방식이 성행사 얘가 중격반대 웨이지 옥수니가 존나 맞죠 alone 중격반대 alone 까지가 허락하잖아요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뭘 허락하지 않아 완벽한 모양을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모양이 깔끔하게 동그라미 네모나고 쭉 각혀 이게 아니라는 거야 비투벳돌 하다는 거야 오케이 왜 비투벳돌 하냐 자 가보자 밑에 입투부터 여기부터 갈게 입투부터 졸린 사람 알아서 잠을 깨우고 껌을 달라고 하고 갑자기 일어서서 뒤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앞에 나오는 다리를 일자 찍기 하고 하세요 동그라미 동태둥 딱 맞으시는 순간 죽인다 하하하하하 어? 아니 오냐 오냐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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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이쁘다 그냥 믿으니까 영상도 안 보고 어? 색도 막 없고 어? 다가오는 엉망 중창이고 뭐 30 몇 점이요? 6점이 있어 6점 14점 50점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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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이 맞았지 6점이 맞았지 6점이 맞았지 6점이 맞았지 5점이 맞았지 돈을 벌써봐 지하에 있냐? 어? 어? 그럼 좀 낫네요 54 야 54 68 90도 아니고 뭐냐 이게 아휴 54가 제일 낮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6점이 맞았지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볼게요 54 만약 조건들이 뭐냐면 너무 차 너무 뜨거워 너무 차 너무 차 너무 뜨거워 왜 뭐 이상이 너무 뜨거워 그 다음에 얘가 동사고 요게 주어야 그래서 충분한 얘는 홍영사고요 충분한 원천의 물질 머티리얼이 주어니까 단수를 썼어 그치? 충분한 원래의 재료가 없어 그런 조건이면 어떤 거야 그것들은 여기서 데이는 얘예요 콜리스탄 결정체는 뭘 할 수 있다 형성될 수 있다 얘는 동사 사동사 형성시키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상하고 뒤틀린 모양을 형성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이야 극단적 뜨거워 개뜨거 개차가워 그 다음에 여기가 원천의 원료의 물질이 없어 그러면 모양이 이쁘지 않고 삐뚤삐뚤하다 하지만 뭐 할 때 조건들이 여기서 라이트는 적절할 때 적절할 때 올바를 때 적당하다 이거야 온도도 적당하고 소스 머티리얼도 적당히 있고 이런 거 충분히 있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본다 아름다운 배열을 본다는 건 모양이 예쁘다 색깔도 예쁘다 모양이 예쁘다 모양이 예쁘다 색깔도 예쁘고 지야도 예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더 예쁘고 주로 이것은 뭘 포함한다? 느리고 꾸준한 환경 이게 소형사예요 두 번째 목포인자 관계에 부사를 써야 돼 왜? 뒷분야에 완전해 주어 주어 공사 목적어 완전하게 관계 부사를 써야 돼 그리고 병렬로 타임을 꾸며주는 형용사야 형용사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투 조인 엔드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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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할 시간 맞을 시간 핏은 짝꿍이 있어 핏 인투 이렇게 돼 그치? 그래서 핏 인투가 핏 인투 딱 맞다 이거 인초 전직하니까 이 뒤에는 뭐예요? 명사적. 이렇게. 그래서 얘가 관계돼요. 아는 것, is known. 알려진 것. 뭐라고? 크리스탈 얘가 완전한 결정체인가봐. 그치? 완벽한 거라고 알려진 것으로 딱 맞을 풍성한 시간이 있는 천천히 꾸준한 환경. 이때 이걸 볼 수 있다. 이 아름다운 디스플레이를 보려면, 즉 모양이 이쁘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합류할 시간도 필요하고, 요기 딱 맞을 시간도 필요하고, 뭐가 개인적인 각각의 원자들이 그런 느리고 꾸준한 환경이 있어야 요게 생긴다. 됐죠? 오케이. 자 이것은 기본적인 구조다. 아톰의. 얘가 형용사 1. 얘가 주격 반대니까 형용사 2. 여기서 요까지. 얘는 무슨 뜻이에요? 파이밍부터 타이밍. 무슨 뜻이야? 어. again and again. 똑같죠? 어? again and again. 어? 나 안 나잉? 어? 정신이 여러분 비슷하잖아. 형탕 아로나. 똑같잖아. 그래서 얘가. 이걸 보세요. 얘가 지금 선행사니까. 사람 아니죠. 단수죠. 외수가 없잖아. 단수지. 그러니까 단수를 써야 되는데 얘가 직접 볼 수 있어? 생명체가 아니니까? 이즈신. 그랬어야 돼. 수동태. 그렇죠? 원자의 어디에서? 반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구 탄생은 한 번에 한 원자씩 결정체가 만들어지면서 지구가 만들어진 건데 결정체라고 하는 애는 요런 조건이 있어야 돼. 어떤 거?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거기에 충분한 원재료가 없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조건이 적절하면 이쁜 결정체를 볼 수 있는데 그 환경은 느리고 꾸준한 환경인데 뭐가 있어야 돼? 투 조인 할 타임과 핏이 딱 맞아. 이쁜 결정체에 딱 맞는 시간이 있어야 돼. 됐니? 필기 필요하신 분 얼른 하시고. 저기 중요한 거 따로 해놨으니까. 오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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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랑 진손맛이 굉장히 함부로 있네요. 자 이제 고등학번 봅시다. 37번 안들어가고 갔죠? 38번 38번은 요거거든요. 포터블 디지털 테크 다운리지 때문에 포터블이 포터블이 이동하는, 갖고 다니시는, 노트북, 휴대폰 이런 걸 다 할 수 있잖아. 요게 디지털 테크 나오겠지. 줄러서 주어스 테크. 얘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어! 나는 집에서 쉴래. 직장에서만 일을 할 거야. 분리형.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세그멘털이라고 요거 요거. 얘가 분리시키라거든? 여기에다가 이하를 붙였던데 여기 있네. 요렇게 표현해. 세그멘털스. 분리자는 집에서는 켜. 핸드폰 다 꺼. 어? 집장에서 겁나 일해. 집안일 안 해. 요렇게 되고 요게 이제 유형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집안일과 직장일을 같이 하는 all day love 하루종일 하는 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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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이름이 있나? 한번 볼게요. 통합형 그럼 그냥 한번 지워볼까? 얘를 우리가 지워보면 여기 얘가 인터그레이트가 통합시키다니까 인터그레이터 쓰 어? 통합자 둘 둘 정도로 하면 되겠네. 오케이? 한번 볼게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람 A가 바람직해 B가 바람직해가 아니고 어? 얘 때문에 요렇게 두 가지 유형이 생겼어. 끝! 이렇게 내려오죠. 오케이? 그래서 뭐가 더 좋다 호불호에 관계는 없어. 그럼 얘의 특징과 얘의 특징은 내가 설명해 준거야. 네 네 볼게요. 자 보자 그래서 경계야 boundaries between work and home 직장과 집 사이의 경계 그러니까 불러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흐려지다 Fade야. 흐려져요. 흐려지고 있다. 왜? 얘는 비포즈야. 뭐 때문에? 포토브 디지털 타카마우 인식 얘가 만들죠. 여기 중요해. 얘가 가목적어 얘가 목적보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목적어 이동 가능한 디지털 기술이 잇은 뜻이 없죠. 뭐하는거? everywhere anywhere 어디서든 anytime 언제든지 일하는 것을 점점 화성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 데서 막 노트북 걸어가지고 훅 일할 수 이러니까 어 이거 추석에 보고 왔잖아요 니네 잘 추석에 만든거야 네 그만둘요 그래서 인디기주얼스 여기 좋아해요 different different 다른 이 how 는 반대의 문자야 the way 랑 how 같이 못쓰니까 열찬기와요 방지 그럼 뒤에 문자가 완전하겠지 좋아 동사 이 끝까지가 목적어 그들이 좋아하는 방지 뭐하는걸 그들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른 그래서 두 가지 명이 사람마다 다른데 두 가지 명 뭐하기 위해서 이 투빗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과 바깥 대책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간 관리하는 거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방식이 사람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some people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뒤에 보면 other people 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some people 이렇게 표현했고 얘는 other people 이렇게 표현했어요 some people 좋아한다 뭘 분리하거나 둘 다 분리하다 separate 분리하다 segment 분리하다 분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거를 역할을 이렇게 표현했고 이 접속사죠 이 접속사는 뭐뭐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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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desk 이 접속사는 바꿀 수 있죠 뭐가 요게 좋아 바운드 원리가 크로스팅 되는 거 교차점 일이냐 직장 아니 아니 직장의 일이냐 집안일이냐 크로스되는 거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최소화하기 최소화하는 거니까 분리하는 거 그죠? 분리하게 나는 좀 2주인데 어쩔 수 없을 때 얘를 가져가 집에 그 어쩔 수 없다는 건 집에서 좀 쉬다가 약간만 일하면 되는데 학원에 와서 일을 몰빵으로 해서 막 과 너무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 그러면 그냥 갖고 가서 오늘 항상 이쁘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오늘 처음 12시 반에 나가면 힘드죠? 이렇게 해볼까요? 자 포 이거 잡고 를 해요 세이스팅 그죠? 예를 들면 이러한 사람들은 자 잘 봐 구조를 잘 봐 조동사야 얘가 동사원의 1번이야 맞죠? 얘가 동사원의 1번 얘가 동사원의 1번 얘가 동사원의 1번이야 맞니? 그러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2개 있어 접속사 앞에 유지할 차 오른다 노력하지 모른다 그렇게 돼요 뭘 유지하냐 개별 이메일 어카우트는 계정 분리된 이메일 즉 개인 이메일이 1로 쓰는 이메일이 있고 개인 이메일이 분리되면 왜 분리되면 원하는 그치? 요거에요 일 그리고 직장으로 가족에 대한 분리된 계정을 유지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트라이 뭐랄지 몰라 노력할지도 모른다 트라이에 대한 트라이에 대한 생긴다 트라이에 대한게 트라이에 대한게 트라이에의 목적으로 수부정사 걸었습니다 얘가 트라이의 목적을 1번이야 수부정사 엔드 뒤에 테이 케어론가 트라이에 목적으로 2번 구경을 잘하셔야 돼요 구경을 잘하셔야 돼요 구경을 잘 가야 돼 트라이에 수부정사 할 주면 엄청 노력하는 거 봤죠? 의지가 의지가 엄청 많이 그래서 첫 번째 뭘 엄청 하냐 얘네 컨텅트를 실행한다고요 두야 두 어디에서? 일터에서는 일을 하고 그리고 가족을 돌봐 어디서 하죠? 가족문제는 언제? 모두가를 말한 쉬는 타임이나 일하지 않는 타임 이해되죠? 내용을 이해할 거야 부족을 잘 보시면 돼요 일에서 직장에서는 일만 하고 쉴 때 집안일을 하거나 일하지 않을 때 집안일을 한다고요 다음 부위 우리는 have notice 심지어 notice 했죠? 뭐 보세요? 얘가 지금 무용식 동사야 이런 건 뭐하고요? 지각 동사죠 얘가 목적이야 얘도 꾸려주 이러한 분리자들 많은 분리자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얘가 목적이야 현재부사죠? 가지고 다닌다 얘랑 똑같은 거 동사오염 부사이죠? 캐롤이 지각 동사니까요 목적어 얘가 목적고 1호 분리자들이 뭘 갖고 다녀? 핸드폰 동사오염 부사 그죠? 그게 뭐야? 하나는 일 하나는 핸드 나머지 하나는 뭐야? 나머지 하나는 개인적 비오입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할 수 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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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쓸 수 있죠? 어... 둘 중에 하나는 맞지? 하나는 원 원 원 쓰고 얘를 디아웃으로 원 이렇게 쓸 수 있죠? 나머지 하나는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얘야 들어봤니? 플러스 서브는 유연산 스케줄이니까 금오제도 원래 출근을 9시에 해야 되고 택을 6시에 해야 돼 근데 그 이렇게 플러스 서브 스케줄을 적용하는 회사는 내가 4시간만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 나는 아침에 나는 어린이 아이가 있으니까 유치원 보내놓고 난 11시에 가고 싶어 11시 12시 1시 12시 12시 이렇게 하면 어린이집 보내놓고 어린이집에서 찾아올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얘가 그런갑니다 효과가 있다 유연근무제서는 효과가 아주 잘 있다 누구에게 효과가 있을까? 이러한 개인들은 누구야? 이런 개인들은 누구야? 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해당되는 게 뭐야? 어... 폰 두개가 없다 폰 두개가 없다 얘네들은 알죠? 효과가 있어 왜? 유연근무제서는 유연근무제서는 스케줄은 가능하게 한다 더 큰 더 큰 구별 뭐랑 뭐 사이에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을 때에 구별을 더 가능하게 해주니까 분리형 세그멘터들이 블랙서블 스케줄을 좋아한다 알죠? 오케이 다음 아직은 아무도 동태군이 없네요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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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이해는 완벽하게 돼야 돼 구문이나 구조나 어법적인 건 이해를 안 될 수 있어 어? 왜? 그게 처음 보는 거 없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필기한 걸 보고 잡고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세번에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왜? 내용적인 거 얼마든지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계속 해줄 수 있거든 알겠죠? 그래서 집에서 공수를 해봤는데 이해 그때 이해가 잘 됐는데 집에서 공수를 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 문제 풀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이러면 나도 꼭 얘기해줘요 알겠지? 그래요? 네? 섭시만 카톡은 네 새벽에 아무 때나 막 자는데 막 뻗지 마시고요 네? 선 뻗지 마시고요 우울풍선 네가 달리죠? 선 뻗으니까 선 뻗으니까 다음에 두 번째 우리하고 연구가 많은 데도 많아 선 뻗어 요거에요 두 번째꺼 다른 개인들은 좋아한다 아까 프리포 뒤에 툭동사를 썼거든 요거 동명사를 썼어 둘 다 돼요 프리포 뒤에는 동명사 툭동사 둘 다 돼 그리고 통합하는 거 얘랑 얘 역할을 통합하는 것을 좋아해요 오네요 바로죠 하루 종일 멀티가 되나 봐 얘네가 지른다고 아까 가봐 어? 그래서 이것이 수반한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쉽게 얘기하면 인볼부죠 앞에 한 번 썼으니까 안 쓰기 싫으니까 따로 썼어 그래서 여기 써줬어 수반할지도 몰라 자 뭘 수반하냐 일단 인테일의 목적어로 두 개가 와요 목적어 1 동명사 동명사 목적어 1 오벌디에 얘 동명사 목적어 2 그리고 비교 대상이 있죠 larger than 비교는 똑같은 걸 비교해야 되죠 이건 뭐라 그래 병렬이지 앞에 꼬라지랑 똑같은 어법을 써야 돼 그래서 얘도 뭘 수반하냐 동명사 동명사 비교를 쓴 거야 이거 하기보다는 이 두 개를 한다 이거 이 두 개가 뭘까 갑자기 나이키 어 이거 뭐라 그러냐 앞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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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날씨가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이것은 뭘 수반하냐 이것은 뭐냐면 하루종일 이 역할을 통합하는 걸 좋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예시되는 거야 지속적으로 텍스트 메시지를 애들이랑 계속 트레이드 하는 거야 어디에서 사무실에서 혹은 모니터링하는 거야 체크하는 거야 이메일을 집에서 그리고 언제 온 베이케션을 쉬는 거잖아 휴가 때 추석 때 장부하는 것처럼 어 이렇게 하는 거다 뭐라기보다는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한방에 일이 몰려있어 그거보다는 좀 나로 사겠다 이거 집에서 하루종일 어 뭐보다는 말할 때 뭐라기보다는 리터닝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어 돌아오는 것 일에 돌아왔는데 이 투파인드가 부사동 문법 중에 결과 그 결과 발견했어 수백 통의 메시지가 있는 거야 어디에 이메일 이메일에 일도 들어와 있고 그것도 들어와 있고 이거를 쉬고 딱 봤더니 이만큼이 일이 쌓여있는 것보다 쉬면서 집에서 이메일도 확인하고 탑실에서 애들이랑 집안들도 보고 어 요거를 더 뭐한다 수아랑 측으로 요거다 같이 한다 집안들도 하고 일도 하고 내용은 어려운 게 없죠 목줄기 좀 다 해라 이거 아 하라고 해야지 하는 거야 어 페리해 페리해 뭐 감사합니다.